식사들은 하셨죠?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는 이게 진도별 중간고사예요 모의고사는 아니고 진도별 중간고사인데 2월 말쯤 되면 기말고사를 한 번 더 보게 되겠죠 기말고사를 이 중간고사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중간고사인데 모의고사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모의고사라고 하는 것은 중간고사하고 좀 달라요 중간고사는 진도가 나간 만큼 시험을 보는 거고 모의고사는 어차피 첨장에 가면 그냥 만나게 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앞뒤가 없어요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시험 공부를 하면 범위가 정해져 있고 정해진 범위 내에서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그걸 애와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점수가 나오지만 여기 우리가 지금 보는 중개사 시험이라든지 또는 우리 수능 시험 같은 경우는 범위가 없어요 실제는 들어가서 보면 무작위로 문제를 내는 거고 또 배우지 않는 부분도 가끔은 하나, 두 개 정도는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그런데 왜 이렇게 모의고사를 보고 시험을 보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아마 실전 감각, 실전 연습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크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시간 안배를 잘 조절을 해서 대체 능력이라고 할까요? 또 아니면 시험을 여러 번 보다 보면 무뎌진다는 거 있죠? 시험에 대한 긴장감이라는 게 있거든 그런데 그 긴장감을 없앨 수 있다는 것에 장점이 있어요 이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웬만하면 시험을 본다 그러면 문제만 받아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나오셔가지고 시험을 보는 게 가장 좋아요 그 시험 타임을 정리해서 그런데 가장 문제가 시험 끝나고 나서 틀린 부분이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그럼 왜 틀렸는지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다음에 맞은 문제가 있어요? 시험을 보면 맞은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그게 내가 개념을 정확히 알고 맞았을까? 그걸 찾는 거 그걸 오답 정리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틀렸으면 왜 틀렸는지 맞았다면 내가 개념을 알고 풀었을까? 아니면 찍은 게 아닐까? 그런 것들 그럼 실수를 했다면 왜 실수를 했는지를 정확히 분석해내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해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시험을 공부하면 시험 끝나고 나면 점수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답 정리 잘해가지고 다시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점수 관리는 꼭 하실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습니다 아셨죠? 그다음에 이거 하나 풀어드릴게요 문제를 우리가 좀 봐보자고요 저는 21번으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은 아마 시험지가 21번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부동산 학기론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21번 봐볼래요 21번 옆에다가 여기는 마스터북이에요 페지수는 21페이지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21페이지에 있는 부분이니까 참조를 하면 되는데요 이 반사의 질서에 법률이 해당되는 게 작년 32회 때 배정이 되지 않아서 올해는 좀 조심을 하고 가셔야 되는데요 여기 한번 보면 지금 21페이지에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사회의 질서에 위반되지 않는 거라고 되어 있죠 이건 103조 위반이 아닌 것들이에요 그냥 듣고만 계셔도 돼요 첫 번째는 강박이라는 게 나와요 강박이나 외포라는 글자가 나오면 무조건 103조 위반이 아닙니다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만약에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가 있다면 얘도 103조 위반은 될 수 없습니다 이건 21페이지에 있긴 해요 마스터북이에요 오른 지문이 아니라 꼭 책을 펴야지 직성이 풀린가 봐요 오른 지문이 아니고 마스터북 21페이지에 보면 21페이지 아닌가? 맞죠? 거기 내용을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거예요 명의신탁이라는 거 보인가요? 명의신탁 21페이지 아닌가? 죄송해요 18페이지 죄송해요 18페이지네 18이네 18페이지에 있는 부분이었네요 18페이지 그래서 강박이라는 거 여기 나오거나 강제 집행 명의신탁은 원래 강행복귀 위반이 돼서 얘는 강행복귀 위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강행복귀 위반이 돼서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긴 해요 그런데 103조 위반은 아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해외 파견 근무 매매를 할 때는 몰랐는데요 매매 이후에 범죄로 취득한 걸 알았다든지 부척관계에서는 부척관계를 맺으면서 약정을 하면 당연히 무효죠 이걸 다리 바꾸면 부척관계 해제 조건은 뭐가 돼요? 무효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부척관계를 단절하면서 약정을 했다 증여 약정 이건 유효가 되는데 이걸 다른 말로 바꾼다면 이게 뭐가 돼요? 정지 조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양도소득세가 있고요 비자금도 103조 위반이 아니죠 그다음에 주지 임명행위 103조 위반 아니죠 투기 목적 도박 채무를 변제하는 건 103조 위반이 될 수는 있지만 뭐는요 대리권 수여해서 부동산을 처분을 하도록 약속하는 것은 103조 위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머릿속에 이게 있다는 전제에서 이게 빠른 스텝으로 찾으면 이런 식이 돼요 다음 중 반사의 질서의 법률행위에 무효라고 볼 수 없는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죠 그럼 103조 해당되는 걸 찾는 거예요? 해당 안 되는 걸 찾는 거예요? 해당 안 되는 거 강제집행 보인가요? 강제집행 그다음에 양도소득세라고 하는 거 있죠? 세금이요 세금은 누구나 포탈하고 싶거든요 103조 위반이 아니다 변호사인데 성공보수예요 여기 보니까 민사사건 보인가요? 민사사건의 성공보수는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런데 이와 다르게 뭐는요? 성공보수인데 형사사건이죠? 형사사건의 성공보수는 103조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거 강박 보인가요? 강박 그러면 지금 여기는 103조에 해당되지 않는 것만 골고루 갖다 놓은 것이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니을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됐어요? 5번인데 여기는 1, 2, 3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안 먹혀서 기역, 니은, 디귿, 니을 아셨죠? 이렇게 5번이 정답이 돼요 이걸 좀 조심을 하고 갈 필요는 있어요 올해는요 자, 22번을 봐볼게요 단독행위이 그러는데 이 단독행위는 아마 3월달 모의고사에도 낼 확률이 많아요 원래 보통 전통적으로 3월 모의고사에다가 보통 냈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단독행위 이건 마스터 부분 폐지수로는 구폐지에 있는 부분이에요 구폐지를 참조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폐지를 단독행위에 관한 설명 좀 드린 거라고 되어 있는데 단독행위는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죠? 단독행위는요 의사표시가 몇 개예요? 의사표시가 하나로 의해서 효과가 발생이 되는 거죠 단독행위는 상대방 있는 게 있고 뭐라고 했어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있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그러면 얘는 도달이 돼야 돼 안 돼야 돼요? 도달이 되는 거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도달이 돼야 안 돼요? 도달하지 않더라도 효과가 발생이 되는 건데 가장 대표적으로는 질소, 주인, 철회, 해제인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99%는 거의 대부분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인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거 채무 면제입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누구예요? 유원, 유정, 소유권의 법이 재단법인 설립행위 이렇게 돼 있죠? 이건 도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라고 되어 있는 것들 상대방, 아니 단독행위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게 원칙이에요 이걸 법정주의라 그래요 법정주의,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건 조건입니다 조건하고 기한을 원래 붙일 수 있다, 없다, 없다 다만 뭐가 있으면 동의가 있거나 유정이죠 유정은 유원에 의한 증여입니다 채무 면제는 애외적으로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 있다, 없다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2번 문제를 보시면 단독행위에 관한 설명 중 틀리다 라고 되어 있는데 1번에 보니까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법률 규정이라고 되어 있죠? 허용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다른 말로 이걸 법정주의 이렇게 표현해요 법정주의라고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유원 보인가요? 유원, 유증은 같은 애입니다 유원, 유증은 유원, 유증 그 다음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의 보기, 상속의 보기 등은 상대방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이게 아마 32의 정답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32의 41번 문제였어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의, 지소, 철회, 주인, 해제, 해지, 채무, 면제 등은 상대방의 뭐 해야 된다? 도달 그럼 상대방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이죠 있는 단독행위가 되는 거고요 이 질문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요 수인의 당사자가 여러 사람이 하나의 단독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해제권 있죠? 해제권 해제권이에요 해제권은 단독행위거든요 해제권은 단독행위인데 해제권을 행사할 때는 어떻게 행사해야 되냐고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해제권의 당사자가 여러 사람일 때는 전원이 누구에게? 전원에게 행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해제권 하나를 여러 사람 수인이 수인에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 해제권을 나중에 가면 이 지문을 애호해야 돼요 그래서 해제권 행사는 전원이 전원에게 행사합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수인의 당사자가 하나의 단독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시면 되고요 단독행위는 조건과 지안에 친하지 않는 법률행위예요 맞죠? 여기까지는 맞는데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경우란 없다? 틀린 거죠 그럼 여기가 틀린 건데 이 지문을 바꾼다면 어떻게 바꿔놔야 돼요? 유원이라든지 유증 그다음에 채무 면제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동의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조건을 붙일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단독행위이더라도 조건을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 그걸 하나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2번 문제는 답이 5번이 답이 됩니다만 1번, 2번, 3번, 4번까지 정리하는데 이 문제는 아마 올해 기출을 다시 시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베이스를 꼭 깔아 놓으셔야 돼요 단독행위를 써먹을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나온 김에 이거 하나 더 써놔볼게요 노 내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원장님한테 해설 강의할 때 학생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걸 물었어요 그래서 학생이 없으면 한 시간 내에 끝나요 이게 한 40분이면 끝나거든요 20문제 학생이 있으면 안 돼요 왜 눈빛이 다르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를 기억하는 것은 지금 소유권의 보기란 말 보여요? 소유권의 보기 보이죠? 상속의 보기 나오죠? 소유권의 보기는 상대방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단독행위예요 그래서 우리 쓰레기 있잖아요 책을 버려버려요 그냥 쇠지통에다가 그럼 상대방 없이 소유권이 소멸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제한물권이에요 제한물권 제한물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남아 있거나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포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것은 상대방이 있는이에요 있는 있는 단독행위가 됩니다 없는 있는 또 하나 다르죠? 그다음에 소유권 포기 이 포기란 말이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이건 등기를 해놔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건 시험에 냅니다 시험에 나와요 기출이 되기 때문에 한 번은 정리할 필요가 있는 지문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정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23번 문제로 한번 와보실래요? 23번 23번은 법률이 목적이니까 13페이지 다 써놓으세요 마스터북 13페이지 하나 써놓고요 여기 13페지라고 써놓으면 나중에 꼭 표시해가지고 표시해가지고 좀 정리를 해놔셔야 돼요 법률이 목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목적은 뭐라고 했죠?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다당성 기억날까요? 확가 적사 확가 적사 그래서 여기다 한번 정리해 보면 확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가능하고요 세 번째 적법하고요 네 번째는 뭐다? 사회적 다당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확정은 언제까지 확정돼야 되죠? 확정은 이행기까지 확정이 되어야 된다 그렇죠? 확정할 수 없으면 무효가 됩니다 가능이다라고 했는데 이건 뭐라고 했어요? 실현 가능성이죠? 실현 가능성 이 실현 가능성은 어떻게 판단해요? 법에 이건 물리적 가능성이 아니라 사회의 통념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현 가능성 반대가 뭐가 되죠? 불릉 불릉은 두 종류가 있죠? 뭐뭐가 있죠? 원시적 불릉이 있었고 원시적 불릉은 유효, 무효? 무효 그다음에 후발적 불릉은요? 후발적 불릉은 유효가 됩니다 이렇게 먼저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되는 부분 적법은 강행법규 위반되면 안 돼요? 강행법규 위반되면 안 된다 그랬었죠? 다만 단속규정이라는 게 있어서 중간 생략 등기는 위배가 된다 하더라도 사법상은 유효로 간다 그랬었어요 사회적 다당성하고 들어와 있는데 욕을 가지고 머릿속에 있다는 전제에서 법률 행위 목적은 법률 행위 성립 당시에 확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보이죠? 확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언제까지만 이행기까지만 확정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면 유효하다 그랬어요 언제까지요? 여기다가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유효입니다 두 번째, 법률 행위 목적이 불능이 됐다는 거 보이죠? 불능입니다, 목적이 불능이 된 경우에는 원시적 불능인 경우에 그렇죠? 원시적 불능인 경우에든 후발적 불능인 경우에든 무효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OX라고 되어 있죠? 이건 X 원시적 불능은 유효, 무효? 무효가 되고 후발적 불능은 뭐예요? 유효가 되는 거니까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을 모두 쌓아봐서 뭐라고요? 무효해버리면 X가 되겠죠 세 번째, 법률 행위 목적이 원시적 불능인 경우에도 매도인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내가 알 수 있었다라고 되어 있죠? 언제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언제나 계약 체결상 신뢰이익 배상 책임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가 틀린 거예요? 언제나가 틀린 부분이에요 여기서 와볼게요 여기 보면 원시적 불능은 유효, 무효야? 무효 혹시 원무, 계담이라는 거 기억나요? 오케이, 다시 원시적 불능은 유효, 무효? 무효, 원무, 그다음에 계, 그다음에 담 이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죠? 그럼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라 그래요 그럼 이 계약 과실 책임, 계약 체결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매도인에게 실수가 있다면 책임을 지라라고 했죠 이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다른 건 안 물어보고 요건만 물어볼 거예요 첫 번째는 원시적 불능에서 나온다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매도인이에요 매도인 갑은 매도인 갑은 반드시 뭐예요? 악의가 있거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담보 책임을 부담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매수인입니다 상대방 을은요 반드시 선이 플러스 뭐예요? 무과실이어야 네 번째 무슨 책임? 신뢰 배상 책임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여기가 악의가 정확히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매도인에게 매도인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선이 플러스 뭐가 돼요? 무과실이 있거나 매수자가 악의가 있거나 또는 과실이 있다면 이 두 가지가 나와버리면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매도자가 악의가 있거나 과실이 있으면 언제나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을 묻는다 그럼 OX가 되는 거야 매수자가 되려 악의가 있거나 과실이 있어 버리면 물을 수가 없는 거거든 얘가 이렇게 만나버리면 이렇게 만나버리면 물을 수가 없다고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이 두 개의 악의가 정확히 맞아야 돼요 그래야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 보면 법률의 목적이 원시적 불농인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불농을 알았거나 악의자죠 악의이거나 알 수 있었다 과실이죠 그러면 계약 체결상 신뢰이익 배상을 발생한다 건너뛰어서 발생한다 그럼 이건 맞아요 그런데 여기가 언제나가 들어가 있어서 틀린 거라고 왜? 언제나는 안 되죠 매수자가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되는데 매수자가 악의가 있거나 과실이 있으면 매도자가 악의 과실이더라도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을 모를 수가 없어요 눈 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이 틀린 거고 여기서 이렇게 건너서 이렇게 가면 이건 맞는 질문이에요 언제나 때문에 틀린 질문이에요 언제나 때문에 4번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법률의 목적이 후발적으로 불농이 됐다면 채권자가 그 위험을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자 여기 보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원 여기 원, 무, 개, 담 그렇죠? 원, 무, 개, 담 그랬죠? 그 다음에 후발적 불농 와볼게요 후발적 불농은 유효, 무효? 유효인데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가 뭐냐면 귀책사유가 있다면 채무, 불, 이행이 나오고 귀책사유가 없다면 위험 부담이 나와요 그렇죠? 그럼 이 위험 부담은 나중에 계약법에서 들어갑니다만 위험 부담은 원칙이 채권자 위험 부담이에요 채무자 위험 부담이에요 채무자 위험 부담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채권자가 그 위험을 부담한다가 아니라 여기가 틀린 거예요 이 부분이 틀린 거네요 여기에 채권자가 아니라 여기를 뭐라고 붙여놔야 돼요? 채무자가 위험을 뭐한다? 부담한다 그래서 쌍방에 귀책사유가 없다면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게 아니라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합니다 법률이 1부분이 불농이에요 1부가 무효라고 해보자고 1부가 무효 1부가 무효입니다 그럼 뭘로 가죠? 원칙적으로 그 1부만 무효로 하는 게 아니라 뭘로 가야 돼요? 전부를 무효로 한다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차피 이 문제를 풀 때는 1번이 답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2, 3, 4, 5는 안 읽었을 확률이 많아요 그냥 1번이 옳은 거였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1번이 정답인데 그냥 1번이 정답인데 그냥 2번, 3번, 4번, 5번을 읽었다면 어딘가에서 낚이겠죠 그런 형태가 됐어요 지문은 전혀 버릴 게 없어요 다 중요하고 실전에 나오는 지문들이에요 반드시 4번, 24번 가볼까요? 24번은 페지수 똑같네요 같이 써놓으면 되겠네요 얘도요 12페지라고 써놓으세요 마스터북 12페지 한번 볼까요? 법률 행위 여기 12페지라고 써놓으면 돼요 다음 법률 행위 중 한 설명 중 틀린 거다라고 되어 있죠 법률 행위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성립되지 않았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오케이, 불성립이죠 그러면 성립이 안 된 거야 성립이 되지 않았다면 무효라든지 취소에 관한 민법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성립이 되지 않으면 무효, 취소, 차구의 문제가 나올 수 없다 두 번째, 이게 정답이었어요 농치증 보인가요? 농지 재득 자격 증명서는 농지 매매 효력 발생 요건이다 했는데 X가 된 거죠 농치증은 뭐라고 했어요? 법률 행위 성립 요건도 아니고 효력 요건도 아니에요 그렇죠? 효력 요건도 아니다 그럼 농치증의 역할이 뭐라고 했어요? 농지를 매매할 때 등기 신청이죠 등기 신청에 뭐라고 했어요? 그냥 첨부되는 서면, 첨부 서면이에요 첨부 서면에 불과한 것이지 농치증이 있어야 매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매매 계약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에요 등기를 하기 위한 첨부 서면인 것이지 매매 계약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매매 계약과는 2번이 정답이 된 거고요 매매 목적물 대금은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끊고요 사후에라도 이게 언제죠? 이행기죠? 이행기까지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이나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좋게요 이 세 번째는 판례인데 민총에서 나오기도 하고 계약법적으로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후발적 불렁, 유효, 무효, 후발적은 유효, 동그라미, 후발적, 유효 중간 생략 등기가 나왔어요 법률 행위에 관한 설명 중 중간 생략 등기가 나왔다는 건 저 같으면 딱 단속 규정이에요 중간 생략 등기는 뭐예요? 단속 규정이죠? 단속 규정이에요 그럼 단속 규정은 원래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유효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법상은 효력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중간 생략 등기가 정료된 경우에 관계 계약 당사사 사이에 적법한 원인 행위가 성립되어 이행된 이상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 무효, 유효 이걸 단속 규정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단속 규정의 가장 대표적인 게 중간 생략 등기예요 4번은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된 거고요 반사의 질서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 25번이죠 거기다는 18페지라고 써놓으세요 18페지 똑같은 거예요 찾는 방법이에요 어디 한번 봐볼까요? 18페지 첫 번째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번 봐봐요 반사의 지문이 다 길잖아요 그럼 강제지평 봤죠? 그럼 끝을 봐 반사의적 행위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OX OO OO 자 부척관계 종료 나왔죠? 해제 조건 나왔지? 그럼 끝을 봐 유효, 무효 무효라고 했네? 그럼 오른 거네? 그렇죠? 세 번째 부정행위 용서대가 기억날까? 신랑이 바람펴서 그 가정에 충실한다는 조건으로 신랑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와이프 명의로 돌려놓고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팔지 맙시다 약속하는 거 있었거든요 그게 부정행위 용서대가예요 그게 유효, 무효 유효해야 돼 이게 틀린 거네 103조 위반이 아니라고 얘는요 부정행위 용서대가? 끝을 봐 그럼 뭐예요? 유효 그래야 되지 그럼 여기 봐봐요 양도소득세 보여요? 그럼 이건 103조 위반 아니지 그럼 유효, 무효? 유효 그래서 반사의적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 게 맞는 거지 자, 성립과정에 증여 성립과정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증여 불법이란 말 보이죠? 불법이 뭐예요? 불법이 불법이 뭐냐고 지혜의 성립과정에 불법이 들어갔잖아 불법을 다른 말로 뭐라고 써요? 오케이 찍은 거예요 그냥? 강박 그렇죠? 강박은 103조 위반인데 아니다? 아니다 이 증여가 뭐냐면요 오늘 집에 가다가 강도를 만난 거야 너 주머니에 있는 거 다 내놔 그렇죠? 그럼 난 주머니에 다 내놓을 거 아니야 그게 증여야 불법적 방법에 의해서 증여를 한 거지 그럼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요 단지 얘는 나중에 뭘로? 사기 강박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고 그래서 아니다 그랬습니다 정답은 뭐 3번이 정답이 된 거죠 그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아까 나왔던 지문이고 자 6번을 한번 와볼까요? 26번이요 26번 자 이제 여기 지문이 길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냐면 통정의 표시예요 여러분들 우리 마스터북은 몇 페이지에 있냐면 28페이지라고 하나 써놓으실래요? 28페이지에 가면요 사례 문제가 하나 있어요 나중에 집에 가서 보면 그걸 문제를 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한번 봐볼게요 갑은 이렇게 되어 있죠 26페이지니까 채권자로부터 강제 집행을 당할 것을 대비해서 친구 누구와요? 을과 짜고란 말 보여요? 통정한 거죠 자기 소유 부동산을 매도한 것처럼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었다 이 등기 유효일까? 무효일까? A 그 다음에 갑 그 다음에 누구한테? 을 그 다음에 가장 매매한 거죠 집 넘어왔고 등기 넘어왔죠 그럼 얘는 유효, 무효 갑과 병 사이 이 계약은 유효, 무효 무효 그럼 당연히 갑은 누구에게? 을에게 부당이득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죠? 불법행위 나중에 손배도 돼야 안 돼요? 손배도 될 수 있는 거죠 얘가 팔아먹죠? 병에게 그죠? 매매로 그럼 이 병이 누구예요? 제 3자가 되죠 그럼 얘가 선의이면 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고 얘가 악의이면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 그죠? 그럼 얘는 반환청구 악의니까 반환청구 할 수 있죠 선의는 반환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는 채권자 대의권이 적용돼야 안 돼요? 채권자 대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고 여기 A가 이 행위를 채권자 치소권 된다 안 된다 채권자 치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가장 중요한 놈이 3자 아닙니까? 그럼 3자를 빼가지고 최소한 3개는 기억해달라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은 선인지 악인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어떻게 알까? 그죠? 이게 이 사람은 뭐예요? 일단은 모르죠 선인지 악인지 모르니까 일단은 뭘로? 선의로 추정을 받는 거죠 그럼 스스로 내가 선이에요 라는 걸 입증할 필요가 없다 두 번째 얘는 선이 이면 되는 거지 무과실까지 요구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선이 플러스 과실이 있거나 선이 플러스 무과실이더라도 얘는 선이죠 그럼 얘는 보호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세 번째 선의 3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때 3자에 해당되는 사람 해당되지 않는 사람을 반드시 구별해 둘 필요가 있는데 저는 그냥 후추 그렇죠? 상해, 일손이, 무익하다 이건 해당된다 안 된다? 선인데 보호 받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선이이더라도 이게 머릿속에 있다는 전제에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한번 잠깐 설명을 해보면 이거예요 통정허위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상대방과 통정함으로써 하는 지인이 아닌 허위의 의사 표시예요 이건 둘이 짠다 안 된다? 짜고 하는 거죠 그럼 당사자 간의 무효라고 해서 반드시 언제나 무효 단 무효는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라고 했죠 이건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채권자 지속권의 대상이 되죠 채권자 대의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선의 3자는 보호? 안 된다고? 된다 그다음에 선의는 뭐예요? 추정된다 무과신 따진다 안 따진다? 따지지 않는다 그러나 선의 3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건 가능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무효는 누구라든지 주장할 수 있으니까 3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후추상의 일손 무익 파상관제인은 3자에 해당이 돼서 보호가 되는 거고요 단지 선의는 총 채권자가 기준이에요 지금 모를 수가 있는데 3자에 해당되지 않는 대표적인 사람 상속인, 수익자, 채무자들은 3자에 해당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을 적용을 해볼까요? 1번을 한번 봐볼게요 1번에 1번에 보니까 제3자가 돼 있죠 통정의 표시야 3자가 보이죠 여기 2번도 3자가 보이죠 3번도 3자가 보이죠 5번도 3자가 보이죠 그럼 통정의 표시, 메인은 뭐야? 3자예요 항상 3자가 조심을 하셔야 돼요 3자가 가장 매매라는 것을 알고 3자가 알고 있네 그럼 선의 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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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한 경우에도 가장 매매를 한 당사자인 갑은 매도자 갑은 누구에게? 3자에게 소유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아기 3자 보호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보호 안 됩니다 두 번째, 제3자가 선이 동그라미 3자가 선입니다 선이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 선이죠 그럼 보호 받죠 이후에, 그 이후에, 그 이후에 가장 매매인 것을 알게 됐어 계약을 할 땐 선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애들이 통정했다는 걸 안 거죠 그러면 누가요? 제3자가 주어져 제3자가 가장 매매의 무효를 스스로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된 거예요 자, 3번 제3자가 이제는 아기예요 그럼 아기는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아기인 경우에도 갑의 채권자 갑의 채권자가 누구야? A 자, 갑의 채권자 A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A는 갑이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하여 등기 명의 회복을 하지 않는 한 이 부동산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한다 X, 옆에다 뭐라고 써놔야 돼요? 채권자 대의권 채권자 대의권을 행사해서 아기 3자로부터 가져올 수 있습니다 채권자 대의권 썼어요? 집에 가면 잊어먹으니까 써놔야 돼요 4번, 갑과 을사의 매매는 가장 매매입니다 통정이죠 그럼 유효, 무효? 네, 무효다 이런 의미예요 그럼 제3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제3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언제나가 틀렸다 그렇죠? 언제나 무효이다 그럼 안 되죠? 그러면 제3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어떻게 따져요? 선이 일 때는 뭐가 돼? 유효가 되고 아기 일 때는 뭐가 돼? 그때는 무효가 되지 그럼 선학에 따라서 이 3자가 선이냐 아기에 따라서 그 3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언제나 그럼 틀린 거지 언제나 무효다 그러면 X가 됐어요 이 부분 자, 그다음 5번 제3자가 선인 경우입니다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전득자가 이제는 악이랍니다 자,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 친구가 뭐예요? 이 친구가 지금 선이죠? 그럼 얘는 보호 받죠? 그런데 예로부터 물려받은 사람 누구? 정이 뭐라는 거야? 악이 그러면 앞에가 소유권을 취득했죠? 지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선악을 따지지 않는다 그걸 뭐라고 부르죠? 그걸 옆에다가 엄폐물 법칙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어요 법칙 이렇게 자, 이건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건 안 되죠? 이건요 얘는 보호를 받아야 안 받아요? 보호를 받습니다 전득자 그래서 지금 이 통정허위 표시는 이 정도가 다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 정도 자, 됐죠? 이해 돼요? 그런데 이 어려운 문제를 맞췄더라고 정답률을 보니까 아까 이걸 그런데 기절하는 건 이거였어요 제가 차고 야, 이 차고의 정답률이 30 몇 프로야 10명 중에 3명은 맞추고 7명이 틀렸다는 거거든요 그것도 연타로 7번하고 8번을 7번하고 8번을 그렇게 맞춰놨더라고요 이걸 자, 차고로 됐는데 자, 이걸 한번 정리해 볼게요 차고로 한번 와볼래요? 여러분들 여기다 29페지라고 써놓으세요 27번 옆에다가 29페지 마스터북입니다 페지수는 자, 차고는 뭐라고 돼 있냐면 차고는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PPT는 원래 3, 4월 달에 쓰는 PPT예요 이 프린트는 따로 별도로 나가요 이게 여러분들 마스터북 있죠? 이게 170페지짜리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20페지짜리예요 이게 압축돼 있는 파일이에요 그 170페지를 압축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다시 나중에 보게 될 거예요 이게 그러면 하라는 데만 하세요 그냥 붙는 건 별로 지장 없어요 그러면 중요 부분에 차고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죠 자, 다시 해볼게요 차고를 가지고 취소를 하려면 첫 번째는 중요 부분이어야 돼요 중요 부분에 차고가 있어야 되고 플러스 뭐예요? 중과실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뭐 할 수 있다? 네, 취소할 수 있다 그때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여기 중요 부분에 차고 있잖아요 중요 부분에 차고는 주관적 플러스 객관적 플러스 경제적 불이익이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차고를 가지고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양도 소득세에 300만 원이 나올 거라고 했는데 100만 원이 나온 거야 그럼 차고는 차고지만 손해본 게 없죠 그래서 차고로 취소할 수 없게 돼요 왜?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면 취소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중요 부분의 차고는 누가 입증해요? 그래서 누가요? 차고자 효력을 부인하는 사람 취소하는 사람이 입증을 하고 중대한 과실 여부는 효력을 주장하는 사람 이것도 안 되면 상대방이 입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차고에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입증 책임이 이걸요 자, 여기 남았네 주관적, 객관적,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면 차고로 다룰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자, 중요 부분의 차고로 봐서 취소할 수 있도록 했던 사건은 현황, 하천부지죠 하천 그다음에 경계, 그 물상보호 증인의 주체무자의 차고 있었죠 나는 돈 많은 갑인 줄 알았는데 보증을 쓰고 나니까 개털, 을을 위해서 보증을 썼더라 갑인 줄 알았는데 을이더라 중요 부분의 차고가 아닌 거 시가 나오면 절대 중요 부분의 차고가 아니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니까 자, 없다 그럼 동기 차고 기억나죠? 지하철 동기 차고는 외부로 표시되거나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이 돼야 돼 그래서 취소가 원칙은 불가인데 표시되거나 유발이 됐다면 취소할 수는 있다 그러나 뭐는 안 된다? 계약서에 합의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교과서가 다 표시되어 있어요 가서 보면 차고로 취소가 가능해 차고로 취소를 했죠 그랬더니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대 그럼 손해를 물어줘 안 물어줘? 안 물어줘 왜? 차고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착각이니까 손해가 발생되더라도 손해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계약 해제 후 해제가 되면 손해배상을 물어줘야 되는데 차고로 취소를 해버리면 이 손해를 물어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애울 때는 해제 후 차고 취소도 가능하다 이렇게 애우라고 해요 공장을 경영한다 중대한 과실이 인정돼서 취소를 못하게 한 사건이었고요 중개업자의 잘못으로 소개한 거야 중개업자가 부동산을 그때는 경과실이었어요 이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 판례 정도, 이 정도는 정리하고 계셔야 돼요 읽어보면 이제 가볼게요 7번 차고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정답은 몇 번이었어요? 정답은? 1번이었어요 왜 1번이었을까요? 저는 이 판례를 설명을 했어요 여기서 자, 여기 보면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믿고 뭐 했어요? 보증을 해서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믿고 그런데 가압류 등기가 있었나 봐 가압류 등기가 그러면 그 가압류 등기가 유효였다면 나는 손해가 발생이 되죠 그럼 차고로 취소할 수 있죠 그런데 가압류 등기가 뭐라고 그래? 원인 무효래 그러면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생각하고 보증을 섰는데 가압류 등기가 있더라? 그런데 가압류 등기가 무효라는 거야 그럼 쌤쌤이잖아 원인치가 된 거지 그럼 경제적 불이익이 있다 없다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럼 이걸 차고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 되는 거야 1번이 정답인데 이게 32%밖에 안 되더라고 34%인가 정답률이 이게 참 그 다음에 대체 뭘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보니까 범정상의 제안이야 범정상의 제안 건축을 하려고 했는데 건축을 못한데 범정상의 제안으로 그럼 이 토지를 의도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럼 이걸 뭐라고 그래? 동계착오에 해당이 돼요 그럼 동계착오는 원책은 취소가 돼? 안 돼? 안 되지 상대방이 모르니까 그런데 계약을 할 때 내가 당신 땅을 사서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건축하려고 합니다 하고 동기를 표시했죠 동기가 표시됐잖아 예외적으로 동기가 표시가 됐다면 이때는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판례예요 혹시 범정상의 제안 그러면 건축을 생각하시라고 그럼 훨씬 접근하기가 편해요 여기 동기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그 동기를 의사표시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여기 합의 보여요? 합의? 합의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뭔만 있으면 된다 표시되거나 또는 유발 표시가 되거나 또는 유발이에요 4번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보여요? 중대한 과실은 누가 입증해요? 중대한 과실은 상대방이 입증을 하고 반대로 말하면 효력을 효력을 뭐하는 사람? 유지하는 사람이 입증을 하죠 중대한 과실 유무는 법률행위를 유지하려는 누가? 상대방이 입증한다 오? 옳은 거네 그렇죠? 옳은 거 5번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자, 중경 부분의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표의자에게 뭐가 있으면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옳은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찍을 수 있는 건 1번 아니면 2번 정도 찍을 것 같아요 3, 4, 5는 조금 공부했던 사람은 아는 단어들이란 말이야 그럼 1번과 2번에서 무진장에 갈등을 좀 했을 것 같아 대략적으로 2번을 많이 찍었을 것 같은데 답지를 보면 이게 1번이에요 다 나오는 지문들이니까 정리를 꼭 해 주셔야 돼요 자, 8번 이 8번은요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고 되어 있죠?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뭐예요?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사기나 강박이라고 해요 사기 강박인데 이건 마스터북이 몇 페이지 있냐면 31페이지에 있네요 이 문제는 31페이지 자, 사기나 강박은 사기는 뭐죠? 사기는 속아서 하는 거죠 강박은 뭐예요? 쫄아서 폭행과 협박이라고 보시면 돼요 폭행, 협박이에요 됐죠? 자, 여기 봐요 사기나 강박은 고의성이 있어야 되죠 고의 과실에 의한 사기 강박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잊어먹어도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몇 주 전에 배웠지만 제가 이걸 설명을 하면 감각이 살거든요 계속 살다가 또 잊어먹고 다시 살고 그러거든요 수없이 반복을 하는 거야 그게 자, 사기라는 건 뭐예요? 사기가 뭐예요? 그러면 그릇된 관념을 심어주는 거 강화시키는 거 이 그릇된 관념은 기억해 주세요 내가 써놨을 거예요 아마 단순한 침묵도 부작위도 기망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아파트를 들었을 때 뭐라고 했어요? 공동묘지나 쓰레기 매립장이 들었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얘도 뭐가 될 수 있다? 사기가 될 수 있어요 제가 가장 강조를 했던 게 이거였어요 제 3자 사기 강박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 3자 사기 강박은 무조건 지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했죠? 상할 수가 있어야 치소가 된다 그래서 갑, 병이라는 사람이 얘한테 사기치고 강박을 했죠 당신 땅을 누구한테, 을한테 싸게 안 팔면 너 묻어버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갑과 을이 계약을 했고 이건 누구예요? 제 3자가 사기 강박을 친 거죠 그럼 누가요? 갑은 이 계약을 치소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죠? 그렇죠? 그런데 무조건 치소하면 안 되고 누가? 상대방 누가? 을이 상대방이 얘가 병이 사기 강박 쳐서 내가 계약을 했다는 걸 뭐 했다? 내가 알았거나 상할 수란 건 알아요? 왜 틀렸어? 봐봐 이 정답률이 30%밖에 안 돼요 야단을 치는 게 아니라 어디 갔나? 3번인가? 여기 4번 제 3자의 사기나 강박 3자의 사기 강박에 의하여 상대방이 있는 의사필수한 자는 상대방이 상자 그 사실을 알았을 때 하나여 치소할 수 있다 그럼 돼? 안 돼? 안 되지? 알았을 때 또는 뭐가 돼? 알 수 있었을 때도 치소할 수 있다고 그런데 여기는 알았을 때 하나여 이게 들어와서 틀린 거야 여기다가 끝에 뭘 써놔야 돼요? 상 수가 있으면 치소할 수 있다고 알았거나 또는 뭐예요? 알 수 있었을 때에도 치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상할 수가 있으면 이때 치소가 가능하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틀린 정답은 당연히 몇 번이에요? 4번이 정답이 됐던 거야 이게 다시 해봐볼게요 1번 대리인이 기망 행위를 했어요 대리인 대리는 한 몸뚱아리죠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상대방은 본인이 누구야? 갑 갑이 선이 선이라는 건 뭐예요? 기망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몰랐다 하더라도 계약을 언제나 치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언제나 치소 이건 맞는 질문이에요 왜? 대리인의 사기 강박은 본인 이 사람이 대리인이에요 이거 대리인이라고 그럼 이건 누구야? 이게 본인 이 병이 의뢰 대리인이라니까 그럼 얘가 대리인데 얘가 얘한테 그런 거야 너 내 본인한테 사기 안 팔면 무덤으로? 그런 거지 그럼 이 상대방 이 본인이 얘가 대리인이 사기 강박했다는 걸 전혀 몰라 그래도 갑은 언제나 치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대리인과 본인은 한 몸뚱아리거든 한 몸뚱아리 그래서 대리인이 사기치면 무조건 끝터리는 치소할 수 있다 본인이 알았냐 몰랐냐 따지지 마라 대리인 사기 강박 무조건 치소할 수 있다 교환계약 시가 가격 보여요? 가격 이 시가 이 시가는 차고회 아니에요? 사기회 아니에요? 그럼 치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기망이 되지 않는다 소송행위 동그라미 소송행위는 공법행위죠 그럼 비통착사강은 소송행위 공법행위는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치소할 수 없단 말이에요 3자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비해자는 그 계약을 치소하지 않더라도 불법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갑은 이 계약을 치소하지 않더라도 불법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사기나 강박은 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이 계약이 치소되지 않더라도 소송행위 외상 청구가 들어올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는데 의외로 이게 정답률이 30%밖에 안 됐어요 7번하고 8번이 9번 하나 이거 9번 있잖아요 9번부터는 의외로 또 29번입니다 좋아지더라고요 대리파트가 자신 있나 봐요 여러분들 거기 29번이 정답률이 상당히 높아요 이게 대리파트는 어디다 갖다 놓냐면 잠깐만 이게 페지수를 35페이지하고 36페이지라고 좀 써놓으세요 35페이지 36페이지요 그럼 이제 봐볼까요? 갑에 대린 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림을 먼저 그려야 되죠? 갑, 을 누구예요? 상대방 병 됐나요? 병으로부터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은 갑을병 그랬죠 이제 1번 별도의 숙권이 없는 한 을 대리인은 병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없다 있다 있다로 고쳐놔야 되죠? 틀린 거죠 2번 대리행위 효력의 의사의 흠결 의사의 흠결, 빚동착사가 영향을 받는 경우 그 사실 유무는 누가 기준이어야 돼요? 대리인 을이 기준이어야 되죠? 이건 대리행위 하자입니다 하자는 누가 기준이에요? 대리인을 기준해서 정해야 된다는 거 자, 을이란 사람이 제한능력자였네요 미성년자 미성년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병과 체결한 계약의 효력은 누가요? 갑에게 효력이 생긴다 생기지 않는다 당연히 생긴다 대리인은 행위능력을 요하지 않습니다 생기지 않는다가 X 이 미성년자도 대리행위를 할 수 있나요? 없나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에 을이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 이걸 뭐라고 부르죠? 현명을 하지 않은 거죠 그럼 현명을 하지 않으면 그 계약은 누구를? 을을 위한 걸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맞죠? 4번이 정답인데 여기다 써놔 볼게요 제가 현명을 하지 않으면 1번, 2번, 3번 반드시 기억해라 첫 번째가 뭐였죠? 현명을 안 했어요 그럼 대리인을 자신의 행위로 본다 그랬죠? 자신의 행위로 본다 두 번째, 착오로 지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런데 현명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할 수가 들어갈 수 있죠 상할 수가 들어가면 누구한테 본인에게 효과가 계속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가 내용이 됩니다 세 가지 그래서 현명을 하지 않았으면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올해 시험에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의리 대리인입니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자,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죠 이미 뭘 당했어요? 파상을 당한 경우 병이 선입 무과실이더라도 갑에게 그 책임을, 그 효력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상관없습니다 혹시 물어볼게요 파산자는 대리인이 될 수 있나요? 없나요? 파산자는 다시 지금 현재 이 친구가 파산자야 그럼 내가 본인이거든 파산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시 내가 대리 행위를 하다가 대리인이 파산 선고를 받았어요 그럼 대리권 소멸사위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파산자야 처음부터 파산자라고 그런데 내가 본인이 파산자를 대리인으로 선임을 했습니다 그럼 내가 파산자라는 걸 알면서 선임한 거죠? 그 대리 행위는 유효예요 그럼 파산이라는 것은 대리 행위를 하다가 대리인이 파산을 당하면 본인 재산을 건들 수가 있어서 대리권 소멸사위로 규정을 뒀지만 처음부터 파산자야 처음부터 파산자인데 내가 그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거야 본인이 그럼 이건 대리권 소멸사위가 아니에요 그럼 아까 우리가 4.4 성파 종료 처리할 때 4.4 성파죠 이 파는 대리 행위 중에 파산 선고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소멸사위가 되는 거야 그냥 흘러보내서요 그래서 여기는 책임이 없다 주장할 수 없다가 아니라 이따로 고쳐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풀고 잠깐 쉬어볼게요 표현대리다라는 거 보이시죠? 이 표현대리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대략 표현대리는 어디가 있냐면 교재, 죄송해요 표지수 가르쳐줘야 되는데 잊어먹어버렸네 표현대리는 42페이지에 있습니다 42페이지 자, 이걸 한번 잠깐 봐볼게요 딱 하나만 제가 이야기하고 끝낼 건데 봐봐요 표현대리는 대리는 얘는 무권일까요? 유권일까요? 무권 대리예요 자, 그런데 무권인데 표현대리 행위를 누가 책임져요? 본인이 책임을 지는데요 이게 100%예요 자, 그럼 왜 표현대리는 무권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책임을 지게 하는 거냐 이걸 제가 외관 작출 책임이라 그래요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만들었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만들었다 자, 대표적으로 125조 126조 129조가 있습니다 자, 125조가 어떤 거냐면 안 써도 돼요 들어만 두세요 괜찮으니까 125조는 대리권 수여에 의한 표현대리가 있고요 126조는 권한을 넘는 월권행위라고 해서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있고 129조는 기존의 대리권이 있다가 소멸됐는데 다시 대리 행위를 해요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이 세 가지가 외관이에요 이 세 가지 중 하나만 걸리면 100% 본인이 책임을 져야 돼요 자,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거 하나 해볼게요 125조 나는 재밌는데 자, 의리 갑이 아니, 저는 재밌어요 천직인 것 같아요 확실히 이게 아니, 저는 수업하는 게 몸이 피곤하거든요 아침 그런데 좀 저는 좋아요 이게 쉴 때는 힘이 없는데 수업을 하고 마이크를 잡으면 재미있어요 저는 이게 아, 천직인 것 같아요 이게 얼마 남지도 않았지만 이게 뭐 강의를 앞으로 10년, 20년 하겠어요 이게 이거 하다가 조금 있으면 내려가겠지 이제 자, 갑이라는 사람이 봐봐요 이 병한테 야, 나 집 팔 거야 그런데 의뢰에게 대리권 줘가지고 팔아야 되겠어? 대리권 수여 표시를 했어 누구한테? 병한테 그런데 실제 대리권을 안 줬어 그럼 유권이야, 무권이야? 무권인데 아, 이 놈이 가서 야, 나는 갑의 대리인이야 하고 현명을 해버리고 계약을 해버린 거야 그럼 상대방은 얘가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까 안 믿을까? 믿죠 왜? 본인이 한 말이 있잖아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포장을 했잖아 누가? 갑이 선입 플러스 보과실이야 그럼 네가 책임져 이게 대리권 수여의 표현들이야 자, 다시 125조 이 그림만 기억해도요 이 문제 다 푼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고 갑 을 자, 집을 담보로 접어서 저당권을 설정해서 너 3억만 빌려가지고 와 아니, 3억 너무 많다 1억 1억만 빌려가지고 와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준 거야 1억짜리를 빌려라고 근데 가서 병하고 얼마 빌렸을까? 3억 어, 3억을 빌려버린 거야 3억을 그럼 1억을 빌릴 수 있는 권한은 있었지 근데 3억을 빌릴 수 있는 권한은 원래 없는 거잖아 이건 묵권이지 그렇죠? 근데 인감도장이 있고 인감증명서를 제시했잖아요 그럼 3억을 빌릴 수 있다고 상대방은 믿어합니다 어, 너 책임져 3억 내놔 이걸 권한을 뭐라고요? 넘은 표현들이야 결혼하셨죠? 네 그렇죠? 그 뭐야? 신랑하고 놀러가서 기차 끊긴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버스 끊긴 적 배 끊긴 적 그럼 어떻게 결혼했대요 또? 자, 무슨 말이냐면 놀러가서 여자친구하고 뭐해? 손만 잡고 자 그러잖아요 손만 잡으면 결혼하겠어? 못하겠어? 못하지 권한 넘어야 돼? 안 넘어야 돼? 넘어야지 돼 이게 권한을 넘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아겠죠? 이게 월권행이라 그래 그래서 월권행이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권한을 넘으면 누가 책임져야 돼? 자, 129죠 이 그림만 여러분들이 그리 기억할 수 있어도 큰 거라니까 하나가 뭐냐면 갑이 을에게 예전에 그랬어요 신문배달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신문을 얘한테 주면 신문을 배달해가지고 돈을 받는다고 그리고 이렇게 주거든 요즘은 지로로 돈을 납품하지만 옛날에는 가서 배달했던 사원이 받아가지고 점표 끊어주고 그랬다고 그런데 얘를 신문배달을 계속 했죠 돈 주고 했단 말이야 그런데 나중에 얘를 잘랐어 대리권 소멸됐지? 대리권 소멸됐는데 얘가 화딱지가 난 거야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미리 받아야 돼요 신문대금을 하고 받고 날라버린 거야 그럼 당연히 이 병의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을이 돈을 받아갔으니까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지 제 말 알아들어요? 지금 대리권 있어 없어? 없는데 소멸 이후에 대리행위를 해버린 거죠? 그럼 너희가 책임져 야 갑 얘가 그러겠지 잘랐다고 그럼 얘는 뭐라고 그래? 잘랐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병이 야 갑 그 사람 해고했으면 연락을 줘야 될 거 아니냐 지금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병이 아니 을이 계속 받아갔는데 난 당연히 을이 대리인 줄 알았지 준 거 아니야 대리권 소멸 후에 대리행위를 한 거야 상대방은 믿어 안 믿어 믿겠지? 기존의 대리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네가 책임지라 이거야 이걸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들이야 잘 보면 알겠지만 100% 누가 책임을 줘? 본인 상대방에게 조그마한 실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누가 책임져? 본인이 자 이게 이 정답이었거든요 자 봐봐요 문제 봐볼게요 표현 대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보이죠? 자 이제 읽어볼게요 권한을 넘는 거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 보이죠?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는 법정 대리에도 적용된다는 말 보여요? 이 두 가지는 이무대리 이무대리 이무대리인 법정 대리 모두 적용이 돼요 자 표현대리의 성립의 경우는 상대방의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이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상대방의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의 책임이 경감될 수 있다 없다 없어 누가 책임져? 본인이 본인이 몇 프로? 몇 프로 책임을 져야 돼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과실 상계가 적용되지 않는다 여러분들 혹시 그런 거 있잖아 교통사건 하면 몇 대 몇 글지 않아요? 그게 과실 상계야 100만 원의 손해가 발생이 되더라도 너 얼마 얼마 공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에요 이건요 경감된다가 아니라 100% 본인이 책임을 져야 돼 과실 상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거 아마 표현들에서 단용코 으뜸으로 지문이 제일 잘 나와요 자 권한을 넘는 표현들의 경우 표현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는데 정당한 이유라고 돼 있거든요 이 정당한 이유가 상대방은 뭐 해야 된다 선이 플러스 무 과실이어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이렇게 정리하면 될 거고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의 경우는 기본 대리권과 반드시 같은 종류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라고 돼 있는데 아까 저당권 잡아라고 했잖아요 1억 빌려가고 했는데 저당 잡아서 3억 빌렸죠 그럼 같은 저당권 저당권이죠 기본 대리권이 저당권이고 권한을 넘은 것도 저당권이잖아요 그런데 기본 대리권이 저당권인데 매매를 해버렸어 그럼 저당권을 잡아서 돈 빌리세요 그랬는데 매매계약을 맺어버린 거야 그럼 저당권과 매매는 동종이 아니죠 이게 가위 병이잖아요 그럼 여기는 지금 저당을 잡아라고 했잖아요 기본 대리권이 그런데 여기서 매매를 해버린 거야 그럼 이 매매를 하는 것도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에요 얘하고 얘는 같아 달라 달라 같은 종류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저당을 잡아라고 했는데 매매를 했다 하더라도 같은 의미예요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 성립될 수는 없죠 권한을 넘는다는 건 권한이 있다는 거에 없다는 거야 없어요? 권한이 있다니까 손을 만질 수는 있다니까 권한을 넘는 그렇죠 권한이 있어 없어 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뭐라고 써 권한이 없대 처음부터 권한이 없다면 당연히 뭐예요? 권한을 넘는 표현들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한 번 정도만 읽어주십사 하고요 아셨죠? 잠깐 쉬었다 오세요 감사합니다 정답